최고 자켓! 딴 사람이 불러준다고 또 나와요. 바뀐 게 나아요. 아니 이거 가격이 많이 내려갔냐? 에몽이는 왜 파란색인 줄 알아요? 왜 티가 없는 줄 알아요? 왜 파란색인 줄 알아요? 뭔 소리야. 이거까지 나왔으면 좋겠네. 먹으면 제가 최고예요. 벗은 거 못 벗었잖아요. 계속 일어나는 분위기가.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. 한 번 한 번 냅시다.